1, 2, 1, 4 히큐라초피스 이야 정말 꿈만 같다 문재 씨 이제 결혼하게 되신데 어떤 생각보다 마심 그런 걸 말로 고라 잘 알아줄까 당연히 날아갈 것 같죠 나 마음도 똑같고 어떤 우린 쭉 닮아져 오신 거 우리 막 애끼멍 사랑허멍 경사이대 마심 안 맞다 문재 씨 우리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마을 사무장 일을 그만두고 그냥 집안일만 하는 건 어떤 경화 씨 에? 아이고 무슨 소리까 경보시가 감귤농사 짓는 거야 나도 잘 알았지만 요즘 감귤값이 어떤 공 잘 나갑니까 나가 벌어오는 게 이서사 경보시도 감귤농사 짓으면 좀 맘 편히 이럴 거 아닐까 걔 걔 난 그건 안 될 말이오다 에? 아이고 참 아이고 마음씨까지 죽이 뿐이네 또 내가 이제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알았으니까 민예 우리 알콩달콩 아주 재미지게 영역 살게 예? 경보시 자랑햄수다 예? 핫뚜 크크클 야 이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생성만 해도 좋아. 다 된 거 났다, 이제. 자기야! 자기야! 아이고, 아 일어났구나? 자기 뭐하며? 아, 자기 주제니 오늘 아침에 직접 준비해놔. 아, 진짜? 어. 몇 시에 일어난 거? 아니, 아니. 배랑 일찍 일어난 건 아니고 조금 일찍 일어나게 되시니. 이거 또 혹시나 아침에 막 거기 차려 먹어보면 하고 부딪히고 영업하더니 간단하게 딸기잼에, 신빵에, 우유까지. 나 아침 먹으면 속 부딪혀서 아침 안 먹는데. 무슨 아침이야. 그리고 우유? 하, 우유 먹으면 하루종일 설사하고 난리 날 건데. 하, 어떡해. 아니, 자기야 뭐 보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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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네. 빨리 씻어 와, 씻어 와. 나 다 출렬게. 으어. 빨리 와. 어디 안 남지? 야 뭐 모자란 것인가? 계란을 놓고 덜 걸리신가? 아이고 왔구나. 우와. 무슨 이거 선녀라? 아이고. 무슨 선녀? 별말. 아이고 참. 자, 나 해줄게. 식빵에 잼을 위 듬뿍 발라서 내가 이거. 자기야. 아. 아이고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어떻게 해? 맞줘 봐. 자기가 해주니까 더 맛있는 거 닮아. 아. 하하하하. 교모님 우유도 먹어. 아 우유? 원샷에 싹 다 먹어라. 원샷? 응. 어. 어. 아 이거 잘 먹어 이제. 아니 냉기지 마라 이거 다 먹어야지. 먹어 먹어. 아 막 먹고 싶다. 딸아이. 맨날 저기 아침 챙겨줄 구매 꼭 먹은가? 맨날? 응. 아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자기 힘드네. 아니 아니 아니. 나신 뒤 시집 잘 왔 땐 딱 생각 들게 꾸름 나가. 맨날 아침이면 딱 딱 딱 졸려. 목마르니까 또 우유 먹어 이거. 나 빵 좀 먹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다 먹었네. 이야. 아이고. 아우 나 늦었다. 아우 나 가야 될 크랑. 아이고 권식만 더인가. 어. 자기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왜? 나 정리 못했네 가서 미안해. 아니 그래도 권식 더 해. 아무튼 일단 자기야 오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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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고. 아 좀 더 먹은 거 같으면 좋을 건데. 이거 어떡해. 이거 뭐. 아이고 너무 많이 해. 졸려. 야 이거 손톱이 안 돼. 손톱이 안 돼요? 어 어 안 돼요. 아까 되던데. 아이 손톱이 안 되네. 야 이거 더해 먹으네. 야 이거 해가 다 가버렸죠. 어? 일어났구나. 어. 형 형 형. 이거에. 아이고 아침이 우리 강 씨 거 밥 출리며 흥외 거까지 나갔다 출려왔어. 걔는 천하의 부경보가 이 저 요 토스트. 이런 걸 만들었다고. 혹시 뭐 남자 지름 뭐 하면 안 됩니까. 경부 이젠 저 각 씨 자평 사람구나. 네. 형.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형님. 경호는 사랑하는 밥 해준다고. 예. 너네 각 씨는 너 밥 해준 적 있어. 아니 저 호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나가 해버렸다 너는 아침이. 건 그거 보나니. 너네 각 씨는 널 배랑이 사랑하지 않으나니 밥해주지 않으나 하는 거 닮아. 아. 형 진짜 많이 삼켜있어 다 해. 나가면 저 초려면은 못했대. 난 안 맞지. 아니 형 진짜 이상. 오늘 아침부터. 무사히 형이. 아니 먹기 싫으면 먹기. 아 진짜 이상하다. 아 진짜 이상하다. 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진짜. 야 이 성질 나는 거 봐. 아니 그거 하고 놀렸던 그거를 불을 끼내면. 아니 거기서 하고 놀리니까 재미있지 않으냐. 아니 형. 너무 장난이 좀 심하세요 형님. 아니 내가 좀 지나치긴. 네. 지나치긴 헌생이여. 아니. 정국. 야 이 얼굴. 형 해줘야. 아니 그거 좀 안 할게. 우리 이거 먹게 먹게 먹게. 아니 형 조금만 먹어 형. 아니 아니. 그래서. 현병 나만 싸줄걸. 현병 이거 먹어 먹어. 뭐. 한 번 조금만 먹어. 야 현병아. 나 빨래 잘 수겹지. 네. 어어 수겹지 수겹지. 야 아이고 새신랑도 빨래 늘러나와 수강. 아이고. 그럼 무슨 웃심이 꽉 웃심이. 아니 경부신랑은 빨래 늘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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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나. 아이고. 형 형 무사 뭐. 나 욕. 야골 이젠 사람 수가. 장난 말아도 그거 좀 없어. 우리 저. 현정이 와이프. 나신 뒤 저. 빨래를 낸 거. 언제. 바본적이시냐. 그게이.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따뜻한 밥도 먹이고. 옷도 곱딱. 찌고. 겨누고 싶은 게. 소랑이다. 아이고. 세 번 사랑의 땅이네. 여름에 헌여름에 떼불랑. 한국 먹어기네. 오장 다 타불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그럼 허나 한번 물어보게. 예. 그럼 설거지 누가 가입나. 아 당연히 나가오지마 씨. 평온한. 는 사무장을 막. 사랑해도. 사무장이. 늘 헛분만. 사랑하는 거라. 이거야. 아 형님. 적당히 하세요 형님. 경보 진짜 화나게 있어 이러다가. 야. 했나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진짜 적당히. 어느 정도 것만 없어 해. 진짜. 신호가 오다 나한테 못하는 소리가 와서. 아우. 진짜. 아니. 청보 형 진짜. 힘든데. 힘든데. 뭐. 사랑. 힘줘. 안 힘줘. 콩이요. 보치요. 아니. 사랑하나 결혼해 죽이면. 뭐. 미워한 결혼해서. 아무튼. 저 형 언니. 말로 나중에.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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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경보야. 너네 각시가이. 아니. 널 사랑한다놈은. 너 신디도. 설거지를 니. 허진 말로. 헌다고. 건디. 설거지를 안 하는거니. 널 그만큼 사랑하지. 안 한다는거라. 아이고. 멍청아. 에이. 아니야. 이런. 아니지. 나를 사랑하면 이거 내버려도. 아마 설거지 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그래. 떼먹으자. 어떤가. 언니 커피 안 마셔요? 아. 못 먹어. 왜왜왜. 아. 아. 견보씨가. 나 먹으라고. 아침에. 토스트랑 우유를 준거라. 아. 나 우유 못 먹거든. 우유 먹으면 설사하는데. 아. 경애도 어떤거나. 남편이 챙겨준건지. 다 먹어 사줘. 고맙네. 아니지.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남자라면. 자기 아내가 뭘 잘 먹고. 뭘 못 먹는지는 알아야 되는게. 기본 아니에요? 아. 뭐. 신혼이니까 모를수도 있지. 무슨 말을 경원아. 아. 근데. 잘해주는게. 그게 잠깐이에요. 초반에 점수 달라고 그러는거지. 아. 저 휴지 좀.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아. 갔다 와요. 어. 아이고. 제시. 아니 너. 저. 뭐. 물어보지는 하네. 아휴. 자희한테가 물어보셔어. 자희가 잘 아람신하네. 죄송합니다. 아휴. 아니. 무사죠. 아.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하루 종일. 화장실만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무사 배라 아파. 원래. 어. 우유를 못 먹는데. 아침부터 빈속에 우유를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아프네요. 아이고. 저 노릇을. 그냥 번호 중에 노릇을 왔다 갔다. 아침부터 하는데.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갔다. 아이고. 이 노릇을. 일하랴. 화장실 댕기랴 잘도 멋지다. 우리 남편 얼굴 보면서 충전해야지. 경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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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구런. 아휴 설거지 안했구나 무슨 바쁜 일에 서신가 오늘 아무 일도 어때 내신 디 에이 나가오긴 대중 아니다 에이 저녁 먹고 한꺼번에 해야지 오늘은 뭘 먹을까 자 아이고 자기 왔구나 어 어떻게 일은 잘해요 어 자기도 바티 갔다 오면 맛이 아휴 금방 저 앞동네 친구들 잠깐 모였다니라 그리 갔다 오면 아휴 기고저고 오늘 저녁 어떤 먹고 어 저녁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이성아씨 뭐다 오늘은 자기가 해줄까 아니 시켜먹자 어 시켜먹는다고 자기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응 아휴 아니 이제 신혼이 직접 해주기도 하고 행 먹기도 해야지 근데 자기 설거지는 해 아니 안 하신 디 아니 바쁜 거 의심하고 다 자기가 좀 해주지 아 미친 것 같다 너희 각시가이 널 사랑한 데 넘으니 너 신디도 설거지를 리 허진 말린 한다고 아니 설거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한 거 아휴 아 아 일하다 돌아왔네 나도 아 Luke 아니 아이고 이거 밥도 시켜먹어 설거지도 나신데 호련해 그 빨래는 헌걸하게 미인 하 아휴 자기가 무신 나 집안일 시키지는 결혼해줄거야 믿겨라 아귀 나가 호놀 소리를 아니 자기가 나신데 결혼한 게 집안일 시키지는 결혼한 거라 아, 참. 아. 아. 또, 또 무사 또. 아, 됐고. 나 자기랑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니, 네가 뭐 잘 먹은 왕이네 얘기하기 싫은데. 아이고, 나도 얘기하기 싫은거다게. 에이, 참. 아, 결혼하면 그냥 알콩갈콩 잘 사라져. 씹고 닮은 게 뭐. 어이, 세신아. 아니, 이 차가 무색에 앉아 내. 뭐, 뭐, 물론 씨 뭐염 씨, 이놈.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제수 씨랑 같이 있어야지. 아니, 고만히 생각해보라니. 창부 형님 말이 다 맞는 거다, 알마 씨. 뭐가? 아니, 그래도 저 형수님은. 막 용심내고. 와랑와랑 하단 뭐. 밥 때 되면 밥은 촌요 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걔. 아, 우리 집 이제 운주는 그냥. 밥 허전을 하나. 아니, 뭐해. 나 씨도 뭘 해주는 그 자체를 해. 막 실팩하는 거다, 알마 씨. 야, 너 무슨 말일까, 형님이시냐. 아니, 형님 들어볼쇠. 어? 밥 허전을 하나, 뭐 시켜 먹혀노고. 설거지도 낮은 데 어려노고. 아, 이것도, 이것도 게면 오해, 과? 나가 오해하는 거라마 씨. 아, 힘드나, 경험겠지. 힘드나. 아, 힘드나? 오게. 난 게면 힘 안 들고. 아침에 난 좀 더 많은데, 그거 막 초막하면 일찍 일어나면. 어, 같이 배고프게 해결해. 저, 일가직하고 된. 일찍 일어나면 밥 빼기는 안 내고. 더 이상 뭘 어떤 거 해, 어떤 총을 해 놓은 것과. 야, 경헌디. 오늘 아침 우리 저 샌드위치 우유 먹었잖아이. 그런 너네 와이프 사무장 씨도 혹시 우리 좋이냐? 아니, 좀. 개무소 아니, 우리 갓 씨 안조동이네. 형님 내 개무소 나가 먼저 좋으시프가. 당연히 갓 씨부터 대접으로 헌데 좀 매겹시다. 사무장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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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저, 인측에 네 사무소 들리나? 너네 사무장의 와이프가 화장지 들러네이. 화룩차, 화룩차케 사름이 허용해서라게. 우유 먹으면 안 된대. 우유 먹으면 안 된대. 어, 나한테는 그런 말은 어디 하시니? 뭐. 그러니까. 사무장 님이 경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못 먹는 우유인데도 경보가 주는 거니까 억지로 마신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하나 봐. 경험 거 닮아. 아,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용실만 빠란빠란내 당해놔 왔지 마. 이거 이제 어떤 걸 걸까, 이거. 아니, 사무장이 뭔 죽음선에 너니까. 그 우유 먹은. 아이고, 못 먹혀노지. 그걸 꼭 받아 먹으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어떤 게 해야 될 걸까, 이제. 경험은 너가 바로 달려가 무릎 꿇어 하금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여금네. 삭삭 빌어야 될 거 아니냐. 경험은 너가 잘못해지는 게. 아, 경험 까만. 경험은 그냥 상강이네. 무릎 꿇어 막 빌어볼까만 써. 아휴,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벤트로 이 사태를 무마시키는 게 어떨까요? 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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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귀순, 귀순. 어, 그래. 야. 경험은 내 거? 아, 그럼요, 형님. 통할 건가? 아, 통하게 해야죠, 형님. 동거도 잘할 수 있지? 아니, 잘할 수 있지가 아니고 잘해야죠, 마치. 아, 그렇지. 아무튼 형님들 두 분이 도와만 줬어요. 이번에 나 좀 부탁 좀 놓고다. 아니, 아니. 팡팡 도와줄 거야. 난 우리 도와주는 건 뒤에서 팡팡 밀어줄 거야. 빨리 화해해 살 건데. 또 아침 촬영이신가? 미안하겠지. 아, 뭐 사람이 저렇게 작게 빠져가지고. 일어났구나. 밥하고 국을 해놔주게. 뭐 많이 부대끼면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나 오늘 저 청년회 사무실에 뭐 회의 때 내보나니. 그 일 받은 바로 밭으로 급하게 가버려야 되나. 저, 오늘 부탁이신데. 나 너무 바빠서 나는 오늘은 설거지를 못 해가면. 다른 건 몰라도 저 설거지만 꼭 좀 해 주시면 좋거라. 나 먼저 나가카라. 어, 알았어. 경혜도 맨날 나 굶고 가카부된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인데. 이게. 내가 어제 너무 여신가? 하... 야, 현배야. 아, 네 형님. 아이, 요즘 세상에이. 네. 신랑이 아침밥 해주고 거는 사람 어디서이. 아, 형님.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게 어디 쉽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죠. 메뉴 고민해야죠. 아, 맞다. 우리 경보가 그런 사람이더라구요. 맞아, 경보가이. 네. 엄청이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 닮아. 아유, 그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아, 경보가 그런 사람이다. 예. 아이, 저, 출근하지는 있구나예. 예, 예. 아유, 운동하시나봐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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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뭐, 전 갑오프다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네, 그러세요. 예. 출근합사예. 예.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됐지? 아, 여기서 잘하시네, 형님. 야, 여보 헛소리야, 그 형. 낙이 한 번 더, 이. 예.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싸울 줄 알았어, 내가.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닮아. 내가 아침을 안 먹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아침 차려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 있지. 그래도 경보 씨는 맨날 저녁마다 아침에 뭐 챙겨줄까 그 고민 헌덴하더라. 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날진도 알고. 진짜라니까. 경혜분아, 오늘 저녁에는 나도 맛있는 거 한 번 차려주려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경보 씨가 뭐 좋아하는지 잘 몰람신게. 알았어요, 언니 마음대로 해요. 언니만 손해지 뭐. 아, 그리고 언니. 예전에 무슨 일 했다고 했죠? 아, 나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했었어. 아, 그쵸, 그쵸. 학원 강의 맞죠. 아니, 그게 다른 건 아니고. 나 아는 언니가 역동네에서 논술학원을 되게 크게 차리거든요. 괜찮은 선생님 없냐고 딱 물어보는데 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 만나볼래요? 진짜? 아, 기억 안 해도 나중에 경보 씨 시설재배 시작하면 내가 돈이라도 좀 보탤려고 지금 적금 시작하려던 참이거든. 아, 고마워. 연락처 주면 내가 한 번 만나볼게요. 아, 바로, 바로 줄 수 있지. 고마워. 한 번 만나봐요, 그러면? 다행이다,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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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설거지 할 거 많구나게. 하, 이 주로 커진 화난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하, 내가 그것도 너무 몰라줬구나잉. 그래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제대로 화해해야지. 우선 설거지부터 하고. 응? 이건 뭐? 내 사랑 은주에게. 아이고, 뒤늦게 찾아온 나의 인연이 마냥 고마워잉. 나연 곧이 살아만 주민 얼마나 좋고 그것이 소원이란 하신디. 아이고, 어떤 거다 보 난 이놈의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으라신게. 그냥 이, 내가 골았던 말들을 잊어버리고. 원래 너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너의 신지 꼭 맞춰가거라. 막 사랑하면서 이, 남편 경모가. 경모씨. 아유, 경모씨. 아유, 경모씨. 우리 경모씨 어디 갔는지 알아서가? 아, 경모가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저기. 응. 아유. 여보세요. 경배. 어, 어, 어. 감사, 감사, 감사. 오, 가서. 어. 아유. 우리 경고씨 못 봤어요? 아, 경고요? 경고총 위에서 술 마시고 있던데. 술이요? 네네네. 우리 경고씨가 왜. 어, 경보야. 어, 어. 거기다. 지금. 어. 어, 어. 이 앞이야. 뭐야. 걱정했네. 빨간 바다. 오, 너무 예쁘네. 뭐 이게 예쁘냐. 네가 훨씬 더 예쁘지. 온 거 어제 막 바락바락 용심만 내가지고. 미안하고. 아니, 그럼 우유 못 먹으면 못 먹는데. 그걸 억지로 먹으면 배탈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선마씨. 아, 은채야 형들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유 못 먹는데. 그리고 난 자기가 나 생각을 하는 줄은 모르고. 나만 자기 생각하는데 자기가 안 받는 줄은 줄 알아. 그 때문에 막 뭐 얘기는 용심만 크게. 미안해. 아따. 나도 마찬가지구 경호구 닮아봤어. 괜한 이 우리 이제 앞으로도 막 싸울 일도 많을 거 영할 건데. 앞으로 막 용심내내지 말고. 더 틀릴 일 있어도 조금 서로 이해하면. 이 경호 사게. 알콩달콩하게 재미나게 사게잉. 예. 미안해. 나도 미안하고. 사랑햅시다. 나도 사랑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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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보라기 ster dead. bek Take care of you. 오늘도 visions. 끊지 마 mountain.